인여 개그우먼이자 유쾌한 엄마들이죠. 안녕하세요 김미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취지를 들으니까 새 아들맘이라 매일 전쟁같은 육아를 하고 있는 제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따라와 꼬마 아가씨가 탄 지하철이 달칵달칵 달려요. 먼저 타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혼자 오래 타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쥐가 호르르 다가오다니 그걸 날름 먹는게 아니겠어? 진짜가 자신있게 말했어. 식구가 다섯이니 다섯개지.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다른거 다시 생각하고 싶다. 고맙고울베이